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자리 읽고 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슬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슬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그런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릇댐을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완한 단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내버려 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복음이 다시 설명되어지고 다시 들려지고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요 문제를 안고 있었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죠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새롭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일이 없었겠죠 복음만이 진정 사람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는가 그것은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즉 복음에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이 복음이 필요한가 자 바울은요 여기에서부터 이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이 기쁜 소식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이 필요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상태인 것을 알아야 복음을 듣고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줄 모르면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알고도 사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물을 찾지 못해서 허덕이는 그 사막에서 샘물을 찾았다 생수를 찾았다라는 소식은요 정말로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목말라 보셨잖아요 하지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그런 지역에서는 샘물을 찾았다 오아시스를 찾았다는 소식은 그렇게 큰 뉴스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뭐 찾았는데 뭐 이렇게 정도밖에 반응이 안 나올 거예요 물이 정말로 필요한 목마른 사람 갈급한 사람에게라야 샘물을 찾았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 정말로 생명의 소식 죽었다가 살 수 있는 소식 진짜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이 복음은 기쁜 소식 정말로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러면 보통 이제 미래적인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죠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8절 말씀은요 현재형 동사를 써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이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또 무엇 때문에 진노하고 계시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행한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이 불의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의와 대조를 이루는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죠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인간의 불의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에는 인간의 불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제죠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불의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가 있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뒤틀려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는 자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고 불의와 불경건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어떻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입니까? 이걸 이제 19절부터 설명을 하죠 들어보세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하만물을 바라보노라면 이 우주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과학이 참 많이 발달했는데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우리 알게 됩니다 우리 공간 속에 허공에 지구가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허공에 매달린 지구가 살짝 기울어서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고 사시사철이 생기고 그리고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이게 잠깐만 흐트러진다고 해도 조금만 더 태양에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태양에 더 멀리 가거나 이렇게 되면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다 부서지게 된다는 거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 그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알 수 있는데요 그 정교한 생명현상 동안 이거 알면 알수록 야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일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는 거죠 생명의 신비, 우주의 정교함 이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정말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이 우주의 만물, 우주 만물과 생명의 신비를 볼 때에 정말 우연히 우주 만물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 이것 도대체 어렵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단언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불이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마음에 보여지기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핑계하지 못할 만큼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그 마음은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마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마음은 사람의 그 감정,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감정이나 느낌 같은 것만을 말하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간의 그 내면세계 전체를 다 일컫는 말입니다 감정, 의지, 욕구, 결단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뭐가 진리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는 거죠 허망한 생각, 미련하고 어두워진 그 마음은 자신을 지혜롭다 여기지만 실제로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 결국은요 모든 것이 다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이어져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렸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자, 이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일면을 담고 있는 피조물의 형상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바꾸어 대신해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일면,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왜곡하고 조작하고 이렇게 바꾸어서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상은요, 우리에게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편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푼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25절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어 경배하니 하나님은 바로 이 일에 분노하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 하나님의 이 분노를 느끼는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일에 나도 함께 느끼며 분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이 세상의 모습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이 분노와 진노가 우리들 마음가운데도 느껴지는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아니면 아무 느낌도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예전에 읽었던 그런 시인데요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가 이렇게 시작하죠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묻습니다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이제 시가 이어지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시인이 고궁을 다녀오는 길에 설렁탕집에 들려서 갈비탕인지 갈비인지 50원짜리 갈비탕 갈비를 시켰는데 기름덩어리 잔뜩 붙어있는 갈비탕 하나가 나온 겁니다 이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왜 이런 갈비를 주냐며 주인 아주머니한테 돼지 같은 이러면서 한바탕 욕을 해댑니다 그리고 나서는 묻는 거예요 그깟 50원짜리 갈비탕 하나에는 분개하면서 정작 분개해야 할 일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시가 이렇게 맞춰져요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난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만큼 적으냐 정작 분노해야 될 것 세상의 권력, 탐욕, 죄악과 부조리 이런 것에는 분노하지 않으면서 분노하지도 않아도 될 50원짜리, 10원짜리 거기에는 분노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기 자신의 분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하나님의 그 분노를 찾을 수 없는 나 또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나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이 품으신 그 분노와 진노를 느끼고 분노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 다시 되물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우상을 성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연병이 돌았던 그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아론의 손자 비누하스가요 창을 들고 막사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던 이스라엘의 수령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음행하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질투를 그들이 비누하스가 갖고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 일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도 그렇게 느껴지기를 그 마음을 우리도 갖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복음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격이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뒤틀린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말씀하죠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랍죠?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어디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라는 그 말을 들으면 보통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지고 엄청난 재앙을 내리셔서 막 멸망당하는 이런 것을 떠올리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내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그 진노는 어떤 모습이냐 오히려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모습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놓아두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현재적인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마음껏 살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그렇게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어 두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고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으로 더 심해집니다 몸을 욕되게 하는 것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데요 몸을 욕되게 하는 성적인 타락에 빠져서 점점 더 왜곡되고 심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죠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려서 영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남자에게 불같은 음욕을 품으며 또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성적인 타락이 점점 더 심해지고 죄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타락한 마음 그대로 그 부끄러운 마음 그대로 놔두실 때 내버려 두셨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내버려 두신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5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만사형통 괜찮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참 편하죠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되어지니까 그런데요 그때 기억하시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 쌓여가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당장은 편하고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진노의 대상으로 마치 절벽으로 폭주해 나아가는 것과 같은 그 일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진노가 마치 폭탄처럼 터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보면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요 하나님을 이 마음의 왕자에서 쫓아 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마음이 텅 비게 되잖아요 그 빈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는가 상실한 마음 즉 부패한 마음이 되어갑니다 그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합당하지 못한 일 그 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상실한 마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리고 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의 일들이 쭉 이어져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부패한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해지는가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들로 가득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 빈 마음에 하나님 없는 그 빈 마음에 이런 것들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남아 있거나 흔적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득하다 이 빈 마음이 불의, 추악, 탐욕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버렸다는 것은요 그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마음이 기울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향이 계속 그쪽으로만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마치 수레를 언덕 위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자꾸 이렇게 밑으로 굴러가잖아요 자꾸 아래로 흘러내려가잖아요 안 잡아주고 있으면 그냥 막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생각이 나오고 가득 차고 온통 더럽고 악한 짓을 해대는 것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마음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온통 더럽고 악한 짓을 마음껏 해대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어지는 그 말씀들 수근수근대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신실하지 못한 거죠 이런 것들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모습의 그런 부패한 심령에서 나오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상실한 마음의 모습은요 자신이 죽어야 할 죄, 죽을 죄인데도 옳다라고 말한답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행위가 사형, 죽음이죠 죽어야, 죽어마땅할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주 뻔뻔하게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 일을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록 부추긴다는 겁니다 옳다고 변호하는 거죠 야,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람이 원래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태어난 걸 어찌하느냐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별의별 이유를 다 가져다가 자신의 행위를 옳다, 괜찮다, 바르다 이렇게 변호한다는 겁니다 왜죠? 죽을 죄인 줄도 알면서도 뻔뻔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옳게 여기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아니 뭐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볼 때에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깨끗하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진노는 합당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절했어요 우상으로 바꾸어 숭배했습니다 자기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죄악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에 따른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에 대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고 불의와 불경건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 다양한 죄의 실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 분노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노하시는 일에 나도 분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부패한 이 마음 또 우리들의 그 모습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보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보금 속에서 알게 될 것이고요 또 그 결과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이 보금의 능력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일에 우리도 그런 것 바라보면서 같이 좀 분노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진 그 상태에 있어서의 그 평안함 평안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좀 깨어서 자각해서 죄가 더 심각해지고 고착화되고 마음은 악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죄를 옳다며 합리화시키는 세상 가운데서 좀 깨어나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금을 듣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습니다